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아! 사랑해! 연애 3개월째 막둥이입니다. 제 남친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데요. 카페에 나란히 앉으면 자기야 이리 와 더 가까이 붙어봐. 아 왜 그래 사람들 보잖아. 솔로일 때는 부둥켜 안고 지나가는 커플만 봐도 뭐 저렇게까지 좋을 일이야 했는데 막상 제가 연애를 시작하니 남친의 이런 스킨십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남친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. 길을 걸을 때 남친의 손은 항상 제 바지 뒷주머니에 있고요. 아 자기야. 뭐라고? 아 자기야 뒤에 사람들이 봐 손은 빼자. 아 나 자기 엉덩이 너무 좋단 말이야. 하지마. 아 엉덩이 너무 좋단 말이야. 이건 애교예요. 맞은편에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데도 남친은 뽀뽀 귀신으로 돌변해요. 아 맞은편에 어른들 계시잖아. 우리가 똥을 좀 못 가리는 애도 아니고 혹시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 이런 스킨십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아 뭐 우리가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정 표현이잖아.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져대는 남친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연기하는데도 불편하네요. 불편했다고? 너무 불편하네. 너무 느끼는 것 같은데. 아니요. 뽀뽀뽀뽀머리요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. 사랑의 본질이 남눈치 안 보는 건 맞는데 스킨십은 좀 다른 얘기인 게 뭐 풍경 혼란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실제로 유학을 진짜 길게 갔다 온 교포 막 외국생을 오래 해서 개방적인 사람이거나 외국분들이라고 해서 스킨십이 과하지 않아요? 뭐 허리 이렇게 감싸고 걸을 수는 있어도 막 거기서 막 이러진 않아 사실 그냥 뭐라고요?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어릴 때부터 연예인병이 있었어요. 항상 스스로 언젠가 뜬다. 그래서 그냥 학생인데 행동을 항상 조심해서 침도 절대 안 뱉고 데뷔하기 전에? 그럼요. 주변에 친구들한테 잘해줄 때도 내가 나중에 뜨면 얘가 미담으로 그 정도로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어. 연애를 하더라도 손잡기 어깨동무하기 맥시멈 허리에 손 올리기 진짜 뽀뽀를 꼭 해야겠으면 닭이 모이쪼 듯이 그냥 쫙쫙쫙쫙 팍! 팍! 팍 이렇게 한 번 아 얘 한 번 보여주세요. 그냥 이렇게 키우하다. 선이 형 봐봐. 아 이거 뭐야 눈 왜 감어! 시켜놓고 왜 저러! 아 눈 왜 감어! 선이 형 누군가 봤다 해도 그냥 좀 아 잘못 봤겠지 하는 정도. 그 정도는 우리가 봐도 되게 훈훈하다. 오랜만에 만나나. 약간 눈 되게 섹시하게 감고 그래 눈 감고 얼굴을 부여 잡고 아무리 뽀뽀여도 아니 형 소리 내지 마세요. 알았어. 입술이 두꺼워서 그래. 소리가 잘 나. 되게 키스를 부르는 입이다 저 입술. 딘딘은? 어디까지 괜찮다. 그 여자친구가 있었었는데 막둥이 남자친구처럼 너무 거침없이 이런 걸 좋아해요. 한 번은 식당에 놈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다 이렇게 음식을 서빙을 해주고 나가시잖아요. 그럼 문이 닫히잖아요. 이렇게 드르륵 하고 그럼 갑자기 막 와! 근데 진짜 전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. 밖에서 이러는 거.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! 이러면서 나갔어 내가. 장난치는 기분 두는 거야 나갔고. 어! 나를 갖고 내가 뭐 노리게도 아니고 막 그래서 차에 탄 다음에 혼자 든 생각이고 내가 쩌나? 아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러지? 내가 만만하나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만들어놔 내가?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거야?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헤어졌어요 나와서. 그날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그랬어. 나는 뽀뽀도 못하겠더라고. 그럼 밖에서 어디까지?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아. 그럼 안에서는? 안에서? 안 보이는 데서는? 안 보이는 데요? 기준 하나 생각이 났다. 제가 생각하는 공공장소에서 안 되는 기준. 두 사람이 무화지경인가 아닌가. 무화지경인 거 아닌가. 얘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요. 너무 뽀뽀하고 싶어서 하더라도 최소한 눈치 보는 느낌이 나면 좀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무화지경인 경우. 숨소리 나고. 아 너무 쉬워. 이 숨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그 흉성수.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둘이 난리가 났어 밤에. 그 택시를 잡지면 시선은 자꾸 가게 되잖아. 여자분이 완전히 목이 이렇게 젖혀져 있더라고. 우와. 그럼 남자는 어디 있어? 여기에 있어 남자는.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길거리에서. 유연하다 근데. 내가 본 거는 지하철이었어. 아예 만 원이었으면 내가 안 보였을 텐데 약간 어설하게 많았다. 구석에서 남자가 돼 있고 여자 앞에 있었는데 막 만져. 가려지는구나 그러면. 그래서 난 처음에는 어? 성추행인가. 그런 일이 많으니까. 근데 여자분 얼굴을 보니까 어 그런 게 아니야. 아.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있었는데 둘이 손잡고 나가더라고. 내가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.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도구화해서 자기네들의 어떤. 어. 한강에 제가 산책을 나갔다가. 어 한강. 한강 많아요 한강 많아. 이동식 텐트 알죠. 그니까 그늘막 텐트 같은 거 원터치. 그거는 뭐가 특징이냐면 고정은 안 한다고. 맞아 맞아. 그걸 텐트를 치고 한쪽이 열려 있었어요.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자리 막 두 분이 막 엎치락뒤치락 아 이 정도면 보라고 저러나? 어.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불쾌하더라고. 근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. 의식의 선진화. 뭔가 막 그런 로망이 있어 항상. 난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되게 멋지게. 아. 아 cool. cool. 즐기세요 뭐 이런. 사랑하는구나. 나도 집에 가서 사랑할래. 막 이런 느낌. 그런 게 가지고 싶어서. 길거리에서 그냥 가벼운 뭐 허그나 이런 거 하는 모습을 보면 난 되게 지지해주고 싶어. 아 보기 좋다. 그런 걸 눈꼬로 사납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지. 이러고 싶은데 또 그런 텐트를 보면. 내가 목격했던 그 지하철 속 문제 장면이나 또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느끼는 불쾌감 같은 거는 이걸 보는 사람이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당할 수 있다라는 거? 보통의 경우에는 연인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게 되게 불쾌해야 정상인 거 같거든. 맞아 맞아 맞아. 분명히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은 말을 하는 게 정상인 거 같아. 확실한 거는? 지금 불편함을 자기는 느끼잖아요. 그렇지.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. 사람들이 보는 것도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하다! 사람들이 보는 게 내가 불편하다! 아 그거 이거야.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랑은 헤어져야지. 이때 최악의 반응은 너 나 안 사랑해? 진짜 버려. 내가 불편하다고! 에잇! 그러면 갑자기 폭발해서 욕 더하잖아? 미친 새끼야! 이러면 어떡해? 흥분해. 너무 좋아. 아니야. 그럼 걔는 진짜요. 온갖 종류 변태야. 어! 막 무한 지경이야. 더해줘! 더해줘! 텐트 문 열어놓고 더해줘! 혹시 방금 그 말 명동 가서 해줬는지. 스킨십 자체가 두 사람의 소통이잖아요. 그러면 어쨌거나 두 사람의 소통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된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다시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. 여기에 따끔한 지적이 됐건 진지한 대화가 됐건 이 반대의 소통을 시간을 갖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.